사람을 대면 밖에 그렇게 세워두는 데가 어둡어 이거 혼박혀졌으니 어떡해 감기 들겠어 아니 도대체 얼마나 거기 서 있었던 거야 안 뭐하고 섰냐 더운 거 좀 만들어오지 않고 아니요 저 생각 없어요 앉으세요 드린 말씀이 있어요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손 찬 것 좀 봐 세상에 얼음장이야 얼음장 가엾어라 어머님 저도 우리 집에선 사랑받는 자식입니다 저 이런 대접 받으라고 저희 부모님 힘들게 키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다리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 마음 바꿨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나가서 이런 꼬 타가는 건 바로 부모님 욕 보이는 거란 생각 들었어요 기정씨 안 만날게요 약속드려요 전 한 번 말하고 마음 먹은 건 꼭 지키니까 염리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은주야 아무 말씀 마세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 아무 말도 안 하마 지금 무슨 얘긴들 귀에 들어오겠어 여러모로 부족함 없는 며느리 보시고 건강하세요 그동안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기어이 극성을 영구는구나 영굴어 나도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봤다 키 크고 게으르게 생긴 며느리 아범보다 나이도 위구 보고 싶지 않은 걸 아범머고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가 좋대서 그냥 애써 저희들 둘이 서로 그렇게 좋대는데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엔 피눈 흘리는 법이다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어떻게 매사를 네 뜻 네 고집대로만 하려고 들어 자식 인생을 아휴 그렇게 쇄신줄 마냥 고집을 쓰더니 결국은 극성을 영굴었어 은주 못 만났어? 예 몇 시간 대문 밖에 벌써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이젠 해지겠다고 두 손 들고 갔다 어찌나 안 됐든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밉다지만 그지한테도 그렇게 못해 아휴 아휴 웃음 이분도ISH 그지한 kin 이분도 이분도 저 전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퍼? 나 전화 안 받는다. 알았어. 나 일어나니까 누나가 아프네. 물 한 잔 떠다 줄래? 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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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도 그 쓰모당하면 참기 힘들어 어머니,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뭘 자극이야? 사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? 정은주 병동입니다 정은주인데요 여보세요? 정 선생님? 예, 계세요 잠시만요 선생님, 정은주 선생님 정 선생님, 왜? 그래? 알았어 쉬어야지, 그럼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 응 그래, 알았어 어디 아프대요? 응, 많이 아픈가 봐 저기, 박 선생 어디 갔지? 어 인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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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야, 조금이라도 먹어라 응? 먹으면 터해, 열 때문에 어떡해 어떡해 찬물이나 좀 떠다 줘 주사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? 아유, 더워봉이야 아유, 오랜만이야 다행히 계셨네요 안 계실까 봐 아유, 핸드폰 하면 되지 어, 참 앉아 아줌마 네 아줌마 마실 것 네 승미 응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, 올케가 아유, 그랬나봐 쓸데없는 짓 한다고 내키지 않더구만 아이고 끝났어요, 다 뭐가? 사귀는 아가씨 떨어져 나갔어요, 제풀에 지쳐서 정말? 예 지 말로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대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이제 승미만 슬슬 준비시키면 돼요, 아무 걱정 말고 어머 아니, 근데 언제 그랬대? 어제요 생각보다 쉽게 끝났어요 박검선 만나주지 않나 봐요 어머, 그 은주, 은주인가, 걔가? 예 네 우리 올케한테 분명히 그랬대요 자기는 한번 약속한 건 어떤 일 있어도 지킨다고 이젠 안 만난다고 어, 그랬대? 그럼 확실한 거네? 그럼요 마셔 마셔 네 고맙 고맙 나예요 집 앞이에요 잠깐이라도 얼굴 봐요 기다릴게요 나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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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'umanità pensa soltanto a sé l'umanità non sa pregare più la verità è che mi devi amare se nel mondo l'amore non c'è se nel mondo l'amore non c'è ah ah 피곤해 우리 딸 어 얘 저 오늘 은지 어떻든 뭐 눈치 달라진 거 없든 별금 했어 왜? 병 났나 봐 어 왜? 은주 손들어 댄다 어? 지 입으로 포기한다 그랬대 아니 누가 그래? 누가 그러니? 아까 고모 다녀갔어 아휴 은주가 내가 떨어진 이상 이제 박 검사도 어쩔 거야 지금까지는 은주가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돼? 그럼 난? 좀 시간을 두고 박 검사가 깨끗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동안은 이제 슬슬 그쪽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아휴 여보세요? 금주다 아휴 너 맞지 정금주 아휴 요거 내가 그렇게 뜬을뜨리더니 하지 않나 끊지마 내 당장이라도 달려받게 여보세요 여보세요